에버글로브 자, 먼저 에버글로브의 시현양입니다. 프로듀스 482를 당시 독보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멤버죠. 안정적인 보컬, 압도적인 퍼포먼스 실력으로 외모와 실력을 함께 격리한 시현양입니다. 자, 이번 두말 할 것 없이 알아서 포즈를 척척 해주고 있는 시현양이군요. 자, 정면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요 왼쪽도 살짝 돌아주시고 깜찍한 손아트 좋아요. 아까 예능과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팀맥. 앞으로도 많은 방송할 정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까지.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요? 예, 좋습니다. 손아트. 시현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스스로 가진 미아입니다. 에버글로우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멤버인데요. 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부터 예, 다양한 표정을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깜찍한 에이비오까지. 예, 꼭받침 좋죠. 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꼭받침. 예, 하지만 우리 미아양은 가능합니다. 자, 왼쪽도. 에버글로우의 시그니처 포즈. 자, 어우. 대체적인 눈빛. 뒤통수만 봐도 느껴지네요. 자, 깜찍한 부위. 자,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메인보컬의 미아양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도구가 퍼즈 좋아요. 최고. 역시 미아가 최고. 에버글로우 최고. 예. 자,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미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버글로우 온답니다. 아, 이게 스페인어로 파도. 물결이라는 뜻이고요. 한국어로는 내게 온다. 아, 이렇게 주미적인 표현을 띄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 좋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소나트까지. 온다, 온다, 내게 온다. 모든 사람들을 온다의 세계로 물들이겠다. 깐다 삐아버레스. 자, 왼쪽도 그래요. 왼쪽도 봐주시고. 예. 마음껏 포즈를 발산해 주세요. 예. 방찬 신인 걸그룹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기자님들 역시 온다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자, 팀 내 엉뚱함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통통 튀는 매력도 한번 기대해보죠. 자, 온다의 매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에버글로우의 아샤 나와주세요. 자, 라틴어로 생명을 뜬다는 아샤. 그리고 아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어, 생명과 같은 존재로 아샤를 대표하는 그룹이 되겠다. 아샤. 예. 네. 자, 에버글로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군요. 무표정일 때와 웃을 때의 반전 매력이 확실하게 돋보이는 그런 매모라고 하는군요. 아, 웃을 때와 시크할 때의 표정이 정말 팍팍 달라지네요. 네. 막내 라인 중에 한 명. 우리 아샤. 네. 아, 포즈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오, 그냥 뭐, 꽤 팍팍 달라지네요. 표정이. 자, 마지막.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아샤 양의 손아트까지 마무리였습니다. 네, 아샤 양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에버글로우의 리더 이유 양입니다.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멤버인데요. 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especially for you라는 뜻을 가지고 2019년 가요계의 문을 두드린 장찬 리더 이유 양입니다. 자, 아까 뭐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봤는데 정말 파워풀한 댄스가 아, 정말 엄청나군요. 또 자작랩, 그러니까 작사까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자질도 충분한 리더 이유 양입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들과도 한참을 해주시고요. 리더가 힘을 내야 됩니다. 또 엄마로서 또 잔소리도 해야되고 걱정도 들어줘야되고 자,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시선 기관 해주시죠. 아, 이 양의 두 어깨가 무거워요. 네, 하지만 잘 이끌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리더 이유 양 최고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버블로우의 1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컬과 비주얼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뉴스 48 당시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센터 1위를 차지한 에버블로우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 하지만 뭐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자, 정전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비주얼센터 1위답네요. 어, 다양한 손동작이 매력적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에버블로우의 이런냐. 이제 마지막 개인 포토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포즈를 연구해요. 이것도 심지어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멤버별로. 자, 오른쪽 그쵸. 오른쪽이 이제 마지막. 우리 팀장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자, 이미 많은 기대와 시선을 헌법에 받고 있는 에어블로우 멤버들의 버터타임 이었습니다. 자, 이런 야식으로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어블로우 멤버들의 버터타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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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